정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정글 경험하실 분 자자 여러분을 투표하십시오 네 정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습니다 4서포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투수들 온라인 모두 돌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렇게 혼수를 많이 하는데 올라온도가 아니다? 말도 안 돼 뭘 하든 브론즈보단 잘한다고? 원희 한번 봅시다 라인 안 터지나 내가 한번 보겠어 하잘 것 없는 정글 데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내가 외쳐 정글 차이 닉네임 알려주셔야죠 닉네임 알려주셔야죠 응 안 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어침 무료돈의 개꿈 당신에게 10분 동안의 아봉을 선사하겠어 어처구니가 없구만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용히 하고 있어 방금 했는데 왜 걸리노? 눈이 좋은 거죠 닉네임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패스 신청을 하지마 안 할 거면 포상이 달달합니다 뭐가 좋다고 달달하다는 거야? 아니 안 할 거면 신청하지 말라고 괜히 숫자 올라와가지고 어? 뭐야 오늘은 좀 신청 많이 했네?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지 말라고 닉 알려주세요 닉 알려주세요 닉 알려주시라구요 닉 알려주시라구요 패스 아 진짜 오 오 올라운더 티내기 다 상관없어 야 이거 빨리 잘 찍히는 거 봐 기대하십시오 딜무무 간다 내가 딜무무 보여줄게 근데 나 아무무 정글 동선 모르는데? W W부터 찍은 거 맞지? 여기 W로 돼있는데? 2부터야 아 아 더 빨리 말해주셨어야죠 아 아 W 찍었잖아 아 이거 자 이거 갱도 못 가고 뒤지겠는데 야 잠깐만 아오 이거 피가 이거밖에 없어서 어딜 가냐? 칼날 칼날 부리를 먹으라고? 쉐나이팅 쉐나이팅 괜찮아요 할 수 있어 탄테온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살 수 있 아 죽었군요 미드 빠이 탑 갑니다 아 뭘 정글 차이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여기다 뭐 올려야 돼? 2가 먼저야? Q도 좋다고? 그럼 일단 Q 올려봐 오 오 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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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요 오 오 딜 Q 그들이 잘하니까 정글 못하는 건 티도 안 나네 조용히 안 해? 이럴 때 나보고 잘한다 해주는 거야 아니 정글러로 키울 생각 없어? Q 정글 오 어 저 가요 저 가요 저 가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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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망할 사일러스 피 없는 거 보고 돌진아 사일러스 피 없는 거 보고 돌진아 사일러스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망할 아 망할 킹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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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할 수 있어 킹모모 킹모모 아 탑 아 탑 뭐라고 했죠 시작하기 bes Scarlet 제가 뭐라 했습니까 탑은 강하게 커야 합니다 저 탑 도와주러 갑니다 가요 탑 좀만 기다려 좀만 참아 cut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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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는데 이러면 안돼! 범위기 쉔 괜찮아요? 쉔 괜찮은거 맞죠? 위에 올라올수있으면 올라와야되는데 와우 나이스 간다! 간다 간다! 아으 또앉맞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지마오오오옇 근데 오오오오 사일러스 뒤에 가던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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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괜찮아요. 뭐야, 이거? 감감감감감감감 갑니다, 갑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는 거야, 멍청아? 오, 이거? 아, 이거 베인 봐야 되는데? 됐다, 나이스! 감감감!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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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네킹날불이 먹으랬어? 누구야? 누가 네킹날불이를 먹어? 내 건데! 다음 칸 엘리스에서 이기면 5만원 엘리스? 나 엘리스 체프가 없는데, 일단? 엘리스 시 이기면 5만원이라고? 아, 다음판 투수들에게 고통을 갑니다 아, 풀 빠졌어! 아, 풀 빠졌어! 아, 패기로 둘 다 풀 빠졌다 나 이거 분다 이거 분다 분다, 분다, 분다 물 수 있나? 물 수 있나? 아,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까비 오, 죽을뻔했다 아, 끝나버렸네 아, 끝나버렸네 끝나버렸네 이거 나는 션한테 줄게요 정글 차이 너무 심해요 정글 차이 너무 심해요 상대가 정글 차이를 쳐줬어 와, 진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야, 딜 많이 넣었네 그래도 만족 이 정도면 만족이야 난 다음판 엘리스에서 이기면 엘리스 스킬이 어떻게 해야 돼 나 엘리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나 스킬 안 썼어? 오, 들어온다! 오, 난 싸우기 싫어요 오, 도와줘야 하는데 아, W 먼저 쓰고 변신하라니까 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는겨 아니, 아무것도 못해 아, 모르는 게 정글 4렙차aris 정글 4렙차야 4렙차야 아..... 속삭이 수행